생방송 SBS 인기가요 6월 둘째 주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인기가요 차프 음원 접수까지 합산 이번 주 1위는?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? 네 투어스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1위 주신 우리 원수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활동 중 한 고생해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3분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다들 다들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쭈이 생일 축하해 축하해 야 한 번 더 네 쭈이 생일이니까 아 쭈이셔 하세요 아 이렇게 생일 날에도 1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진짜 어 고생 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차 드릴까요? 다음 주 1위를 해도 어디 가요? 다 같이 인기가요 모두모두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수 고마워요 원수 고요 원수 고요 원수 고요 하다 LDs 이 노래는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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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you feel me? 네가 날 위한 사람이란 건 믿니? Only for me Only for me You know 너는 그지 하늘 안 가면 You know me You know me 네게 하잖아 나는 나는 그지 하잖아 너는 그지 하잖아 너는 그지 하잖아 내가 그지 하신 날 부르면 너의 목소리를 들으면 You're gonna be mine again You're gonna be mine again Yeah, I'm gonna be mine Mo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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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re and more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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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 또 만나요 다음 컴백 때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하루 주문해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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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